누가 꼈다고? 서세봄 님이 꼈다고? 아 유일하게? 뭐야 정말 오빠인가 보네 아 서세봄 님이 무시하는 건 아닌데 스타크랩스를 엄청 잘하시진 않을 거 아냐 3투만 해? 그래? 그럼 쉽겠는걸?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멘멘멘메 나 이 노래는 알아 메이플은 많이 안 해봤는데 아씨 무슨 태초는 그냥 일반 밖에 안 놔도 우리 턱초가 뭐 한 두세만리 나와야 깬다 들었는데 이거 운이 없는 거예요? 실력으로 되지도 않겠는데 열라만이 나오는데? 1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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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나왔어 오케이 다시하면 안 됩니까? 아하핳하핳하핳 어? 유물 우와 유물의 총이 뭐 다르네 보스트 유물은 오케이 무대가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아 무대 하나 딱 나오니까 정리되는 느낌 유유유유유유유유물 죽여 죽여 오케이 심할치 않다 나나다나다나다다다아 아하아 어? 나이스 신화!!! 신신? 신화? 개꿀잼 와아! 터져봐 이거 이거 뭐야 핵폭탄이 터져버리는데? 미쳤다 야 신화가 이정돈으로 태초는 얼마나 쌩는거야 태초는 뭐 떨어지는거야 흑석이랑 떨어지냐? 벌써 났다 이게 뭐야 빠뽈라토스 어 이게 시간 안에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거야? 죽는거구나 어깨! 천사! 든든하고 부드럽고 컷! 이거 맞아? 여기 마이클 끼면 어디나 볼게? 아니 내가 매운게 하라고 저 사람들 할게 볼지도 모를텐데 어이가 없네 저 사람들이 좀 아는게임을 해야되지 않을까? 어? 형 우리 신경쓰지 말고 하세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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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라.. 전체험에 전체험에.. 순수가 정률적으로 훤수하네.. 자 이렇게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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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다 해주고 와.. 이거 못했네.. 이거 방송 뭐하고 있다.. 아 진짜야? 방송 몇 년 하셨어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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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됐네.. 아 이게 딱네.. 아 영재가 입나고 봐.. 아 못할 수도 있지.. 아니.. 이 웃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.. 게임이 못해. 프로마 형의 왼쪽에 크로마키 쪼개줬는데 그 왼쪽. 아 크로마키 쪼개줬는데 그 왼쪽. 아 그러게 왼쪽에 있는 거 같은데. 아 오른쪽 저게 왼쪽.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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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. 아 불편해. 아 불편해. 아 여기 지금 가동볼 상자가 있어서. 쉬워 쉬워 쉬워. 왜 보여 보여 계속 보여. 쉬워. 형 방 잘못 팠대요. 유지웹 세팅으로 해가지고 홈대 원정집 아니고. 아우 정신없어. 됐다 됐다. 유지웹으로? 유지웹으로 해가지고. 정신 잘 못해. 너 해봤어? 살짝 있긴 한데 그냥 참자죠. 아 이빨에 꼬치껄 하는 거 보인 것 같아. 아 불편해 불편해. 얘기하니까 자꾸 보이네. 대단해. 대단해. 여기서 사서. 사가지고. 뭐야 이거 뭐야. 여기다 배치를 하는 겸. 아 디펜스야? 아 우리 음빨에 좋은 거 꼬으면 되니까. 아 디펜스 게임. 좋은 게 보인지 어떻게 하나? 그 밑에 텍초 이런 거 뜨면. 아 아. 뭐랜이 봐 쟤는 막 떠들는데 하나도 안 들어. 하하하하하. 여기 일반 내용. 수고도 흔데 씨. 잘 뽑은 줄 알 수 있어. 눈 쪽 시끄럽네. 어? 어? 어 뭐야. 야 텍초. 야 텍초 나왔어 텍초. 야 너네 집에 나 가. 나 해야 되니까 이거. 나 해야 되니까. 너희 집에 가라잉. 얘들아 텍초 나왔다잉. 아 저거 저거. 야 이거 확실히 0.019 불어오거든? 0.019. 0.019. 0.019. 0.019. 집에 가라고. 아유 자중에도 안 나는데 이거 뭐야 이거. 시비카. 아우 가봐 이거. 시드라가. 무한 스플래시. 와 이거 뭐야. 전체 막 다 들어간다. 시드라 업그레이드 얘기했지? 그만까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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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버려야 돼요. 여러분들. 온리 히드라가 하면 돼 그냥? 땡히드라. 오케이. 우리 그 방 들어오는 거. 병수껑 하자. 근데 고급 대리석인데 막 긁어도 되나? 막 게임하고. 안 좋은데. 게임 안 모른 것 같은데. 아까 그런 거 봤어. 아니 하람에. 아니 유서도 몰라. 그럼 중룩 대위석. 몰라 몰라. 아 이거 지금 택배 나와서 버릴 수 없는데. 나 혼자 게임하고 비슷한 거 보고. 벌칙으로 해야 되는데. 난 이미 게임으로 해요. 그럼 우리 칼은 내리고 해주려나. 아니요 제가. 제 거 조그맣게 하고 거기서 얘기해도 돼요. 집들이 같은 거니까. 아 여기 있어. 에이. 아 이렇게 하면 돼. 아 이렇게 하면 돼. 에이. 에이. 야 오래 그래. 에이. 괜찮아요. 아니 도수 다른면서? 아니 여기 있다. 저거 이거 어디 있어. 아 이거 여기 있어. 나 신이 안 쓰면 되는데? 아 여기 있다. 아 이거 빨간 거 봐. 아 잠시만요. 레이저 빙서. 야 아주 드래곤라고 봐. 아니 텐조 진짜 세다. 진짜 세. 장난 아니야 다고. 아. 이건 테레비 몇 인치래? 80 몇 인치래? 80 몇 인치. 낙정보다. 확률표가 있습니다. 80 몇 인치면 어디인데? 근데 80 몇 인치도요? 확률표 보여드릴게요. 몇 천만 원하는 것도 있어? 몇백만 원짜리지? 근데 여기서 대바디 집값이 저는 대바디 잘하고 근데 대바디 보면 영화 보는 거 같을 거 같은데? 대바디 할까요? 어떻게 들어오면 돼? 영화는 없어? 쌍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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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들어가네 대그 역시 대그 월드컵 할 때 여기 와서 보면 안 돼? 재밌겠다 괜찮다는데 여기 문은 왜 있는 거야? 크로마스 때문에 와 직박이 형 되게 홀쭉하게 나와요 가슴 거에요 이거? 이게 가까운 거 있는데? 와 직박이 형 되게 작아 보인다 이게 뭔 건 이게 택.. 택바나 빨리 덮고 봐라 내가 이거 아.. 집중이 안 돼서 그만하고 싶어도 택초가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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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초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택초가 나왔는데 목격이면 더 추해요 빨리 깨야 되고 언제부터 해야 하지? 100원 전설 교환 간다 나이스 나이스 에어폰 리모폰 안 채? 에어폰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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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 눈가 켜져 야 좋아 좋아 이쪽은 아니야 이쪽은지 응전씨 없었어 좋아 좋아 어? 인전씨? 어? 인전씨? 그렇지 느낌이 느낌이 차에 봉이 있는 애가 맞아 맞아 정신없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거 정신있어 왜 왜 동물이 있지? 오 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이거 어디에 흔들렸어 땡이들어로 가는게 맞나 엑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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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Form 형 형 형 어 형 역님 겁방 엄청 많네 아 이거 화면 좀 틀어줘요 저희보다 형님 화면 좀 키우세요. 화면, 화면 키워줘요. 여러분 이게 약간 테스트도 하는 거예요. 단순히 이게 게임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그럼. 정말 이해해 주세요. 이게 사운드 체크도 좀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진짜 손님들 모셔놓고 하기에는 좀 불편한데 우리는 좀 편하니까. 오디오가 침범하냐 아니냐를 하긴 해야 돼요. 그치. 우리 있을 때는 하면 좀 편하니까. 편한 사람들이니까. 딱 침범 왔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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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뭔가를 조정하고 계시는 거야? 아 재밌어 재밌어. 아 재밌어 해야 돼. 해. 형 태초는 해야지. 나 완전 기대하는 중. 이렇게 해서 테스트해야지 사운드 테스트. 해봐야지. 난 저 태초 진짜 재밌다고 생각해. 사실 45단계네 벌써. 나는 진짜 세팅할 때마다. 스피커랑 음향 잘 조절하면 스피커 들으면서 마이크를 쓰지. 그러니까. 왜 안 그래? 난 스피커로 나와도. 아니 알겠습니다. 스피커로 나와도. 스피커로 나와도. 나도 안 돼. 아니야 아니야. 나 그냥. 나 진짜. 내가 몰란거야. 나 궁금했어. 내가 궁금했어. 나 지금. 게임을 어디서. 출발해. 빨리 해. 출발해. 나 진짜. 나 좀. 나 해. 나 해. 나. 나 해. 나. 나 해. 나 해. 나 해. 나 해. 아 근데 이렇게 하고 반드면 김풍님은 곤란해. 아 곤란한 김풍님은 안 돼. 난 뭐가 돼. 아 난 진짜로 군부를 하는 건데. 아니 하지만 아니. 아 끝낼 거면 아까 끝낼 거야. 지금 끝내는 거 앞 싸워. 어중간해? 어 어중간해. 여기서 이거 앞 끄면 형이 인거네요. 아니 근데 하필 김풍님 들어오니까 안 한다고. 그러니까. 아 너무 곤란하네. 아니 배돌아지도 아닌데 그냥 왔는데. 상승 형이 또. 와가지고 이렇게. 어 이렇게? 아니요. 배돌아지도 아닌데 게임 못 거야. 상승 형이. 나는 완전히 우리의 무슨. 안 불렀어 안 불렀어. 안 불렀어? 아니 병건이가 플레이빙으로. 병건이가 병건이가 마시고. 그정도 안 시켜줘. 지금 내가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. 왜? 왜? ,, 게임하고 있는 거 맞는데? 아, 끊지마, 끊지마! 끊기만 해. 나 끊으면 화낼 거야. 우리 다 갈 거야. 우리 집에 간다. 끊지마. 아, 게임해도 돼. 옛날에 그, 뭐야, 종수는 우리 축구단 엠티가서 다 밥하고 일하는 데 혼자 놀다며. 나 거기서 낙지졌는데. 혼자 파티 온 정글 돌았잖아. 아, 왜 이거 뭐야? 같이 있는 거 같아. 같이 앉아있는 거 같아, 같이 앉아있는 거 같아. 이거 뭐야? 같이 앉아 있는 것 같다 야 진짜 대박이다 태초같아 재밌다 같이 앉아 있어 같이 앉아 있어 직방이 옆에 있는 것 같아 귀여우네 풍요미 풍요미 야 알았잖아 삐졌어 웃기다 이거 재밌다 이거 형이야 파플라투스 여기가 좀 약간 고비거든 어 파플라투스 파플라투스 보기 안 되면 시켜줘요 파플라투스 보고싶다 뭐야 어딨어 파플라투스 몰라 알고싶은 아 저거 아 저거야 저게 파플라투스 저게 파플라투스 저게 파플라투스 이거 끝나고 배가 왔다면 보여줘 어 보여줘 아 얘 왜 이쪽에 놀고 있는데? 그러니까 저거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? 그냥 흔들어져서 아아아아 오아아아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은 아래도요 넘버링 넘버링 안심 나눠서 하면 되잖아 외 쪽 왼쪽 다시 왼쪽 모니치 모니치 됐다 아 이게 딜로스마트 없지 저게 됐다 그렇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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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다 놀아 저기도 다 놀아 다 놀아 혼란 못해서 몰리라고 태촌은 가운데서 태촌은 가운데서 태촌은 가운데 놔야지 아 길러쓰 아니 왜 이렇게 놀는데 그렇지 10원 있잖아 10원 써야지 빨리 가스도 있겠어 10원 가스 가스 태촌 이거 아니야 방금? 아니 가스 가스 아니 삼촌 어? 못 깨는 거 아니야? 어? 아 진짜 못 깨? 왜 깨? 나이스야 어? 나이스야 어? 못 깼어? 못 깼어? 못 깼어? 아 뭐야 태초에 싫었는데 못 깼어? 왜 못 깼지? 어? 어? 몇 단계야? 58단계 어제 71단계인가? 79까지가 어제 태초 안 돼? 다시 해 다시 해 80까지 해 다시 난 차마 그렇게만 못 깼어 다시 해 빼고 기다렸는데 게임하는 건 예의가 아닌가 잠깐만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데 진짜로 0.019%에 정말 어저께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나온 태초가 나와버려서 저도 모르게 게임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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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 이 말 네번째 하는 거 같아 세 분 있었거든 네번째 대바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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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ry 날씨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